아니 그러면 우리 이제 멤버들 모였고 게스트분은 누구예요? 게스트분은 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진짜요? 벌써 갔어? 여기서 같이 가는.. 현진이 게스트래 태국에서 하신대 혹시 코끼리 아니야? 아 진짜로?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? 아 진짜로? 기사로 다 봤어 민호잖아 뭘 모르는 척해 인마 난 몰랐어 한 이틀 전부터 떴어 걔는 진짜 태국에서 봐? 걔는 벌써 갔어? 위험해 진짜 두 마리라도 잡아야지 화내지 마 잘하고 있어 오 쇼맥시까지 비싸지 좀 비싸지 좀 엄청난 투거리인데 엄청난 투거리인데 목욕의 최종 전기 인간 gest 끝 날아가면서 날아가